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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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라면이사 광고하나? 여보, 여기 고무줄이 다 어디 갔어? 만두의 친구가 찐빵이듯이 라면의 친구 이건 무슨 CM송 아냐? 그래도 라면은 맛좋라면은 구멍 뚫린 후봉간에 그려야 제발 요즘 바빠서 일요일도 없다니까 내 신발 어디 갔어? 가루 가루 고춧가루 행운의 내 하나 나올 거즈같은 줄여라고? 언제까지 저 소음을 듣고 계신 참이요? 땡 합시다 합시다 잘한다 합격이라니 뽀글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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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삶았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가루 가루 고춧가루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라면이상 광고하나? 여보 여기 고무실이 다 어디갔어? 라면의 친구가 찐빵이듯이 라면의 친구가 찐빵이듯이 내 신발 어디갔어 근데 가루 가루 고춧가루 배운 내내 하나 나올 거지같은 질리하라고 언제까지 저 소음을 듣고 계신참이요 땡합시다 합시다 잘한다 합격이라니 라면이 글쎄 간이 감사합니다.